우리 집에서 돌아오니까 조금 심취할까요? 저게 저런 많은데, 저게 저런 것 같은데? 저게 저런 것 같고, 청구하면 좋잖아? 그저, 요즘은 놀랍게 잘 모르겠어요. 저게 저런 것 같고, 저게 너무 좋아. 저게 너무 좋아. 저게 너무 좋아. 그저, 저게 너무 좋아. 그니까 예쁜 이라고 다행정도 나갈 수 없어. 아, 저게 너무 좋아.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잘했어 은유꼴리라 3세대는 없지? 몇만원에 그냥 그 3,7이 그 아 못먹어놔야겠다 회수는 20만원 공유사상입니다 음.. 오.. 이은이 이은이 이이 지금 휴대폰을 챙기고 아 맞다 지금 휴대폰을 챙기고 여기다 먹어? 아니 멀리서 좀 찍어야지 아니 멀리서 좀 찍어야지 조심해 찍어봐줘 뭐지? 나 이곳에 카메라가 놀러 셌어 아, 못난다. 저 꼴이다. 식당한 동네에 담아내기 청소한 잠시 자격을 받은 후 빨리빨리가 더 신경쓰고 아가씨는 무엇인가요? 아가씨는 신경쓰고 아가씨가 좋아 아가씨가 좋아 아가씨가 좋아 아가씨가 좋아 침묵이 좋아 아가씨가 좋아 망고야 어머 존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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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경